안녕하세요. 오늘은 당신의 스카트! 하하주아입니다. 하나입니다. 페린입니다. 주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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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? 저희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. 다섯 곡이 수록된 미니 앨범으로 타이틀곡을 너버하려 했습니다. 여러분 열심히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. 많이 응원해주시길 사랑해주세요. 네. 본격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 미니 앨범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. 저희의 달라진 모습과 콘셉트들이 궁금하시나요? 주아입니다. 첫 방송을 기대해주세요. 제일 첫 방송은 5선의 미니 앨범 타이틀곡은 Love Earth. Are you curious about our concept, stage outfits, and hair? If you are, then please zoom forward to our 첫 컴백 스테이지 on 5th June. 저 오늘! 우리 비장미니의 관주인팅 하시고! 첫 방송에 저에게 전달하는 드 shame, The Virus. 수조로, 5선과 콘셉트로, 정말 많은 관심이 준비했던 영상이 또, 여러분을 응원하고 사랑해주세요.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앨범으로 저희 첫 남범, 여러분의 첫 방송에 됐고. 도 nh tême. 6月5日. 저희 첫 번째 앨범으로 우리 첫 방송에 여러분의 첫 첫 방송에 간다. 여러분,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spread.